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견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속속 밝혀지는 그런 증거물들을 보고 말로만 정권교체 운운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악 이른바 그 악은 좀처럼 자신들이 갈 길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에서 큰 재미를 본 세력들이라면 스스로 그렇게 재미를 본 일을 멈추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횟수가 대해지면 대해질수록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카리나 리님이 주목할 만한 전거물을 한 가지 준비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전거물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정말 이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거물들은 인천 연수월 6월 28일과 그리고 오산시 10월 28일 날 재금표에 등장한 당일 투표지의 절치선을 아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의 좌측은 1번입니다. 1번은 인천 연수월의 재금표의 당일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2번은 오산시 재금표의 당일 투표지입니다. 최상단의 노란색 박스에서 오카리나 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일 투표지에는 일렬번호가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가위로 일렬번호 부분을 잘라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치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측 1번의 인천 연수월 당일 투표지의 빨간색 박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가위로 자르지 않은 절치선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절치입니다. 인천 연수월의 비정상적인 절치선에 대해서 오카리나 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묶음 단위로 한쪽을 칼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을 한 이후에 남은 부분을 손으로 억지로 뜯어낸 듯 보이는 거친 흔적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우척을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오산시 당일 투표지의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시게 되면 가위를 사용해서 정성껏 잘라낸 듯하게 아주 매끈하고 깔끔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치에 해당합니다. 오산시의 정상적인 절치선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카리나 리님은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가위로 정성껏 자른 흔적 매우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이 두 가지에 좌측의 인천 연수월 6월 28일 우측의 10월 28일에 오산시의 재금표의 당일 투표지의 절치선을 상호 비교한 끝에 오카리나 리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천 연수월의 당일 투표지와 오산시의 당일 투표지를 상호 비교해 보니까 1번 투표지 즉 인천 연수월 당일 투표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비정상적인 당일 투표지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에서 가로를 가지고 좀 강조했습니다. 오산시 재금표의 당일 투표지도 부정 투표지 가짜 투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카리나 리님의 예리한 비교 분석 작업에 더해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 연수월 6월 28일에 당일 투표지의 절치수는 아주 거칠다. 반면에 오산시 10월 28일 당일 투표지의 절치수는 매끈하고 규정대로 가위로 잘랐다. 그렇다면 두 달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생각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병호 tv에서 어제도 다른 점검물들과 함께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인천 연수월 재금표가 끝나고 난 다음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아주 가혹한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난은 선관위가 의심살만한 의욕이 대상이 될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월과 오산시 재금표는 최소 두 달이라는 그런 아주 긴 공백이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 전 진일부한 모습의 당일 투표지 절치수는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오카리나 리님은 최소 2개월이 경과하면서 많이 발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표함 출입구의 봉인지가 훼손된 건이라든지 또 투표지를 담은 그런 투표 봉투들이 오산시 재금표장에서는 완전 새것이 하셨다는 그런 다른 증거물들과 함께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지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손대기 작업이 있었다는 그런 유력한 가설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보관적인 투표지에 대해서도 손을 댔다는 증거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개한 바와 같이 유력한 증거물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관찰기록은 바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데 무척 소중한 그런 지적이자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법원의 투표함 보관장소까지 뚫릴 수 있다면 그 사이는 그야말로 막장까지 도달했다는 그리고 막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넘어선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작이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 대통령 선거에서 3구 대선에서 승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에서는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억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보통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검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봅니다. 더욱이 집권 세력에 발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법관들을 보면 상권분립의 와해는 물론이고 거의 일당체제에 다가서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한 내용은 오카리라 리님의 아주 간단한 당일 투표제의 절치선이 두 달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는가 이런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가설이 진실에 가까운가 사실에 가까운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쉽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이게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심과 의혹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